저게 국기 보여요. 저게 여기 바스크 지방 국기에요. 국기라고 해야되나? 스페인도 민족이 여러개고 지역마다 나뉘어져서 원래 산티아고를 가고 산티아고 길을 걸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알베르게를 찾아봐야지 했다가 산티아고 플랫길은 그냥 이번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알베르게예요. 제가 머무는 숙소를 나와 계단을 타고 계속 내려가면 이제 구도심이 나옵니다. 구도심을 구경을 한창 했는데요. 영상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색적인 스페인과 빌바오의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빌바오에 도착한 첫째 날 이제 구도심 중앙에 있는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때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연주를 들었습니다. 이날 날씨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씨조차 즐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꿀꿀한 기분조차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골목길마다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네요. 그리고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한 가게에서 발걸음을 멈추어서 옆에 할머니를 따라 제가 찾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게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제 먹기 전에, 한 가게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참을 보수한 생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면을 멈추고 있습니다. 엄청 달다 아! 해바라기 씨앗을 맞네 저건 다른 거고 아까 먹을 건 다른 거고 부시가지 구경을 좀 하다가 저는 신시가지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시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광장에서 잠깐 쉬어준 다음에 그리고 빌바오 구겐하인 미술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퍼피라는 유명한 랜드마크를 구경을 했어요 구겐하인 미술관 뿐만 아니라 퍼피이라는 저 큰 꽃 강아지도 유명한 곳입니다 도시재생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빌바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가 있어서입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빌바오에 없어서 친구의 친구를 소개를 받았어요 이 시즌에 한국에서 바스크 케이크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스크 지방을 갔는데 어떨결에 바스크 치즈케익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인사하고 있었던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그리고 그 주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싶어? 네, 제가 좋아하는, 뭐, 싶어? 뭐, 싶어? 뭐, 싶어? 바오 그리고 뭐지? 뭐하지? 그리고 저는 셀린과 인하입니다 몰라 페스티벌이 언제가? 제가 교회에 출연을 보냈어요 오늘의... 안녕하세요! 슬리나요! 안녕하세요! 슬리나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 너는? 볼리비아 저는? 저는?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에서?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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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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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이렇게 말해? 왜분에 그런 일을 했죠? 아! 그리고 요즘에 만나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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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에다가는 좀 집중해요, 집중 집중 저는 이렇게 어휴가orn이 떨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에 오시는 거 찾을까? 어느 정도? 오! 철학자리에 대해 공통적 성장비가 참석해볼되. 즐겁게 해주세요. 박사필 김길보코 칼에 가위디아 박사필의 fors nucle學 재료를 했하고 박사필의 크리스마스 시간입니다. 두 가지 말, 두 가지 인턴이 많습니다. What do you have to say? Agur? Pai? To any stranger to it if you buy a coffee for example Agur 에스켓리카쿠 에스켓리카쿠 걸음에 1번 에스켓리카쿠 I can not Eskerrik- 아쉬웁 아쉬웁 네 감사합니다 에스케릭 아쉬웁 왜 이씨이 그냥 지세를 안 써요? 아니요 에스케릭 아쉬웁 아쉬웁 아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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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케릭 아쉬웁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에스케릭 아쉬웁 mentioning 에스케릭 아쉬웁 에스케릭 아쉬웁 무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 wait, those are recyclable How do they divide the trays? So you have like plastics bricks cans Then you have mixed things and then you have with any cream of our Yes, and then you have this one that's like paper and cardboard like this There you go It's so pretty So this park is called Casilda Park It's called The story of the park After the park we visited Sally's a lot of and we bought a few and we had a different conversation And the next part is The story of the park is going to be started Then this is here is By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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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